네 안녕하세요 나라라 지도리 컴퓨터 스프라우 2017 시작합니다 음악 소리 같다나? 즐거운 주말이죠? 음 이제는 유튜브의 되도록이면 길게 길게 올리죠 10분 20분 밖에 업로드가 안되는 줄 알았는데 50분까지 가능하더라구요 자 뭐 이리 맞니? 자주 안해서 자 뭐 받았네 뭐 이것 좀 받았어요 자 럭키박스 한번 깍시다 럭키박스 해봐야 뭐 줘봐야 그 뭐냐 장비 하나 주겠지 그렇지 자 핵타임 이벤트니까 어? 없나? 여기다 도전가게 보스터 쓰고 자 친구 삭제를 저번에 못했던 친구 자 경기는 했는데 삭제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김하빈까지 한거 같은데 김하빈님까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까지 한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까지 한지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음 오버워치는 그냥 심심하면 한번씩 하는데 아까 영상 한번 올려봤어요 화질이 어떤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핸드폰으로 크게 보면 되게 안 좋더라고요 화질이 자 안타 양주작 어우 스트라이크네 아 이런 와 393진 당했어 아헤이 점수를 못 냈네요 어? 다시 공격 기회 자 무사 1,2로 해요 무사 1,2로 아 왜 이러냐 변화구를 잘 던지네요 그쵸? 왜이러지 자꾸 무섭지 이런걸 쳐야 되는데 어이구 어우 또 쇼갔어 왜이러시 투수가 진짜 잘하나 이렇게 못해진 것 같죠 제가 투수 공을 뿌립니다 이루가 흘러갑니다 이루스가 포부합니다 아웃 자 투아웃 2루 아웃 1,2로 간격 기회인데 왜 이렇게 내가 못하지? 자! 쳐보자 한번 어! 쳤다! 좋아좋아좋아 안타안타 자 드디어 1점이 냈습니다 자 이제 좀 쳐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호민성은 지금 3회에요 아직 주자 뜁니다 자 투아웃 1,2로 오! 쳤다 어! 어 안타 자 박혜민 아 또 체인적에서 갔어 파울 설치 땡겨치기 2루타 자 선수 바뀌었어요 어이구 자 무사히 2루 좋다 안타 안타 볼 아유 고민했어요 투스트라이크 사랑하고 올려나? 조하측 너퍼볼 파울 투스텍 너퍼볼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하하하 이거 진짜 오늘 30만이 나간다 어허이 박혜민이라서 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 선곡 도로 선곡 오우 안타 자 또 공격기회 양준혁 홈런 한번 보여줘 홈런 한번 보여줘 이건 아닌데 자 원아웃 1,2로 수비상황 김원석 자 이놈이 조하측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어 안타네 이루로 향합니다 홈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마티 어 이것도 설마 이영 오카리아 하이븐 이러다 역전까지 당할 수도 있겠어요 어 또 볼이야 자 윤석민이 선발투수인데 중계로 나왔어요 오 안타 떴습니다 양준혁 오 잘 쳤다 상당히 빠른 원정팀 득점하며 리드를 지켜나갑니다 5번 타자 이 선수가 공을 잘 보는 성공하기 좋은 선수인데 원정팀 득점으로 더욱 더 합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슈타이거즈님은 자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샌드백 계정 한번 보세요 이제 엄청난 점수 엄청난 미션 이럴 때 하는 겁니다 핫타임 이벤트 이때 부스터 쓰고 물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4승 88패죠 54 양준혁 처음으로 사이클링 히트도 이 계정으로 했어요 쥐타이거즈 좋아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되게 오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쳤다 하면 그냥 안타 3타석 연속 안타 3성은 어 이거 나옵시다 윤성 É 네 좋아요 counties 40 21 핫타 하새 yeah 어이 공 들어와버리네 주자의 사람이 있어야 칠 기회가 생겨요 자 공격기회 자 벌써 10대 0 오우 3진 수비도 합니다 가끔가다 터질때가 있어요 자 경기 계속 이어서 공격기회 어우 차가 맞았어요 김성래 어우 봐라 초고 공략 오우 참 아케민 아이치 정말 막 빨리 달린다 아이고 오우 오우 안타네 자 이메니스 잘 맞았습니다 자 김성래 어헤이 야 양준혁 야 양준혁 원스트라이 어허 아흐 아웃 어 안타네 흐흐흐 애가 진짜 발이 느린거 보다 선발전환 안타 탔죠 자 이렇게 해서 샌드백 회전과 함께 게임을 해봤습니다 좀 졸립네요 이거 하니까 2만 5천원 벌었네요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나 아니요 다 못하겠다 오늘은 자 용인대덕님과 함께하는 게임 뭐가 망했어요 자 자 경기 시작합니다 넥센히어로즈와 함께하는 즐거운 게임 1대0 지고 있습니다 수비상황 수비상황 자 선동열과 오재완 자 1대1 비기고 있네요 언제 점수내지도 모르겠구요 체인지 업 볼이네 자 안속네 뭐야 써있었어 계속 자 베넥켄 골든글러브 베넥켄 골든글러브 베넥켄 곤란 곤란해야지 이 정도면 찼구나 자 안타 안타 자 역전했어요 어헛 어헛 걸어가는거 같아요 뛰는게 아니라 자 플라이아웃 자 플라이아웃 자 이번엔 잘 쳐보자 자 그렇지 이렇게 말이죠 잘 쳤다 왜그런데 일로만가니 일로타 될줄 알았는데 자 4번타자 양주력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1타점 흔하겠네요 자 무사히 13몰 아이고 어이구 아 바울 아 찼다 좋아좋아 7대1 에헤이 자 쳐봅시다 와 아 오~~ 으오 방금 골든글러브 카드라 본것 같은데 오 싸아아 아이고 호하성 황 구ましょう 꼭 파울 오우 홈런 손맛이 죽여져요 홍성은의 홈런 2타점 홈런 오늘도 말루홈런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안되옵니다 아웃 아웃 자 또 공격기에 장영정 에헤이 센터쪽 이거 안타? 안타? 아웃 자 아까 이용규가 그건가봐요 골든글러브 카드 무섭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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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목 자 던져보자 투수를 바꿔볼까요? 어 아웃 생각지도 안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중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설의 이용철 해설위원 자 오늘의 미션 뭐있냐 오늘의 미션 잠깐 한번 볼게요 탐나는 카드 탐나는 카드 탐나는 카드가 어디이냐면 탐나는 카드가 여기 있을 것이요 그렇지 왓쩌네 그렇지 그 다음에 친선모드 리그모드 홈런더비 친섬 친선 자 투수를 바꿔서 오늘의 미션은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안하니까 카드가 잘 안 모여요 별도 모아야 되고 스타 수비만 플레이 돌려 돌리고 돌리고 돌려 자 벌써 6회 7회 한점 1타점 1타점 뭐 많이 내네요 4대2 자 이긴 것 같아요 현재 시각 저녁 11시 15분 자 이렇게 해서 문우람 선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미션에서 리그모드하고 홈런더비 자 리그모드는 그 그거 있지않나 자동으로 하는거 그렇지 어 비겼어 한번 더 해야 돼요 이런 이런 자 13 대 1 아무튼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런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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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여기있다 홈런더비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자 시작 시작 자 홈런더비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선수네요 굿 굿 굿 굿 그레이트 퍼펙트 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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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흐흐흐 자 잘해보자 매우 매우 철아 아이 미스 흐흐 97미터 비거리 오우 크리티컬 홈런더 홈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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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뻗어갑니다 홈런드 홈런드 자 이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랭킹 내전도 한 번 들어가야되요 자, 일단은 미션부터, 보상을 받고 자, 대전모드, 왜 렌킹 대전을 하냐면 보상이 지금 2위 잖아요. 보상이 아, 1위 해봐야 스페셜 선수팩이구나 지금 엄청 안 해가지고 자, 이거 안되겠다. 이거 쓰고 써야겠다. 뭘 쓰냐면 스페셜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렌킹 대전 보스터를 사용을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지겹지만 해야죠. 1위를 해야지 그 스페셜이라도 먹어야지 레어보단 레어든가? 뭐 암튼 뭐 확인해 볼게요. 좀 이따 빨리 하자 1연아 2타점, 1타점 자, 선동열이 선발투수입니다. 3대0 현재 이기고 있어요. 2대0 아, 2대0이래. 5대0이요. 오케이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재밌는 것 같아요. 버나디나 자, 오늘의 미션 했으니까 그것도 얻을 수 있겠네. 골든글러브 카드 어제까지였나? 헷갈리네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다. 자, 일단 이렇게 했고요. 뚱뚱뚱 이러면서 끝나죠. 뚱뚱뚱 자, 보자 자, 일단 랭킹 대전의 보상이 뭐냐면 스페셜팩이 낫죠 아무래도 레어가 레어보다는 스페셜이 낫고요 그 다음에 그거 어디갔냐 끝났나 혹시? 이거? 골든위크 오픈티켓 박병호, 석원창 이게 언제까지야? 16일? 오늘 며칠인데 모르겠다 아, 하루 남았구나 저기, 박병호는 뭔데? 일루수구나 서건창 메인 케이블 세터 이루수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뭐 어쩔 수 없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랭킹 대전 한번만 더 할게요 아, 이거 85점까지 할 수 있나? 랭킹 대전 한번만 더 해보죠 랭킹 대전 한번만 더 해보죠 랭킹 대전 한번만 더 해보죠 자, 해보자 접은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제일 낮은 리그라서 뚜루루뚝뚝뚝 뚜루루뚝뚝뚝 하루를 하이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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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컴퓨터도 사서 방송도 해보고 싶긴 하네요 딱 1등만 하고 찍고 그만할게요 금방 찍을거에요 49점 한 두세 판만 하면 될거 같아요 어차피 다 이길거 같으니까 지진 않겠죠 이순철 커리어 하이 아유 엄청나다 92년도 더 카이 빨리 빨리 하자 시간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자 어 말루 한 점 한 점 밖에 혼났네 자 홈런 자 2타점 홈런 안타 1타점 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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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드라이브 2루타 3루타 안타 라인드라이브 빵 자 얼른 얼른 하자 오 저사람도 그게 있네 골든글러브 카드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13대 0 오늘 경기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해 1062점 한 두번만 더 하면 될거 같아요 두 번 박용택 골든글러브 와 자 경기 시작합니다 음 질수대 지나 한 잡을 내줬어요 안타 안타 아웃 3진 3루타 홈런 잘 때리고 있습니다 2루타 홈런 3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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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넷 아웃 병살 아웃 안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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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진 3진 안타 3진 안타 아웃 병살 아웃 글씽 이런것도 볼만하네요 근데 이게 방송 유튜브에서 보면 될지는 모르겠네요 10대2 11대2 쇼어 끔뚱뚱뚱 11대2 이겼구요 오우 10연승 이런것도 있네 자 75니까 자 이런것도 있네요 랭킹대전 10연승 자동진행을 하시면 경험치가 현재 적어진답니다 니아쿠키님과 함께하는 경기 어허 홈런 홈런 2루타 8대0 이에요 2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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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동열 투수 삼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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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드라이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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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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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16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8점 랭킹대전 1위 자 이렇게 했구요 어 교정과 이제 빨리 해야겠네 자 울트라 KOR 룸과 함께하는 신동수 응 아니야 자 빨리빨리 하자 아니하면 미션을 12시 이전에 30분 안에 할 수 있으려나 50개를 번트 되면 되죠 생각해보니까 번트를 대야 왜냐하면 미션을 하거든요 자 양주가 어 이상한데 아웃 아웃이네 홈런 이걸 홈런을 칩니다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시간이 없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이구 박혜미님 자 수비 주영광 커리어 하이가 있네요 자 3군 3진을 잡기 위해서 왜냐 미션을 해야 돼요 잘 안되지만 잘 안되지만 자 2번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볼이네 뜬금없이 생각난건데 영어 고맙다는 말로 땡큐 이러잖아요 땡큐와 쌩유의 차이는 뭔가요 발음의 차이인가 뭐 어디서 쓰는 말이 쌩유고 어디서 쓰는 말이 땡큐고 이러는가 쌩유는 사투리인가 궁금해서 자 커브 높은 공 자 서건청 와 서건청 골딩글러브 역시 골딩글러브는 다르죠 클라스가 달라요 자 헛수윙을 목적으로 던진곡인데 홈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석의 3번 타자 정준호 일사주자 이상두상황 초구 초구 스트라이크 야야 이건 아니라고 봐요 으잉 파울 아우 좋아요 자 송지만 자 빨리빨리 하자 자 3대2로 현재 2고 있고요 자 무사 2로 공격기에 장효조 기야 없이는 못살아 홈런 존마 세렉 빠르죠 존마 세렉 빠르죠 자 홈런 자 투아웃 2로 양중혁 예 그렇죠 홈런 홈런 파레이드 자 무사 1,2로 공격기에 주자 안 뛰네 김성롱 음 뭐야 화면이 왜 돌아가 어헤이 오 볼인데 또 없나 흥 신기하네요 3점 없나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도전과제 몇개 있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50개 할 수 있나 이제 15개 했는데 에이 포기할 것 같아요 자 라인업을 보고요 돈이 좀 있으니까 자 박혜민 강화합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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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자 보자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친구 목록에서 내일은 방송 못할 것 같구요 울트라 KOR까지 했으니까 친구 신청해주시면 이거 다 하고 나서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대전 한 마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까지 이기면 12연승일걸요 랭킹 대전 빨리빨리 하자 시간이 없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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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티 망디 끄 끄 끄 끄 뭔가 감상해주세요 뭐 감상하는거죠 7대1 9대1 홈런 2루타 자 이렇게 해서 12연승 랭킹 대전 12연승을 달성했구요 1위입니다 자 1100점 1101점까지 올렸구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